. 하 마키의 8시면 . 공포무기 장난 아니야 그러면 형이 그 기대치를 이제 깎아줘야겠다 야 다르고 막 얼방 쓰면서 얼방 쓰면서 동치에 정화도 누르더라고 그거 요전날에 나도 그랬는데 정화랑 얼방이랑 반대로 누르고 막 어 저기 저 약해 보이면서 세네 좀 많이 무서운데 카케형 자요 굴 마나 저거 나 썼어 더 썼어 그걸로 마나 보지니 진짜 대류야 대류 뺐어 바로 뱉고 바로 뒤집어 아아 아파 아파 어 아 벌써 마나 반날 날라갔어 마나 갔니 똑바로 해 어 구슬 두개 구슬 두개 살려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파 아 구슬 구슬 그냥 딜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쟤네 아눕스도 곱스러졌어 좀 무서워 뺐 락클 너무 빠른데 락클 너무 빠른데 락클 너무 빠른데 직게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강해 보이지 락클 어허아 어허아 여기 5명이야 5명 빤스러워 빤스러워 아 구슬 구슬을 못 먹어 너무 슬퍼 아 그거 힐 주는 거보다 네가 그냥 구슬 잘 먹는게 빠르겠는데 괜찮아? 어 뭐야 겐지 안 보인다 아 시끌게임 네 본다루한테 싱퉁당했어 역시 다루고 깜짝이야 모든 남자들을 훌리고 다녀 다루고 게를덩어리야 게를덩어리지 야 형 먼저 갈게 다루 따라가면 돼? 다루 따라가면 돼? 우리 금에 따라간다 이게 왜 내가 벽궁을 했는데 내가 왜 뒤로 넘어가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아하 주팀 피식했다 탈출! 멋지게 탈출 아 구슬 어 나 죽겠는데 아 아무 바텀이다 먹어 간지러워 야 아무도 없는데 죽여! 어어! 바빌 나 살려줘 어 지프차 피했어 형 아 어 얘네 자꾸 다섯 명이 우리 쟤네이 자꾸 다섯 명이야? 진작에 지금 무서워 집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났어 그거 나야 진작에 무서워서 게임을 못하겠는데 그거 나야 괜찮아 걱정하지마 아휴 술알 죽었다 어휴 우리 불 다 터진다 아 쟤네 이거 줄 한 번 걸리면 그대로 다 원컴인데 언제적 조합이야 이거 거의 소란 대급이다 한 번만 흐름 끓으면 되는데 16만 16만 찍어야 돼 내가 다 줄게 아 진짜 기분 나쁘게 어허 방금 좀 기분 많이 아팠어 어 방금 좀 띠 꺼웠어 펠타스 잡을까 안 오네 아 백끝아 다 공간하고 튀어야 돼 더 룩침내면은 죽어 채우기 한 발 바구가 있다 나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불! 아! 그리 살려줘 살려줘 형 아 진짜 쓰레기기 진짜 쓰레기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 우려하니까 재밌다 자 겐지가 엉덩이 살살 흔든다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래 이거 재훈이 여자 조심해야겠는데 아 형 이거 너무 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진짜 너무 쓰레기 게임이어서 방금 한저 우리 한저 좀 많이 아파한다 빠져 내가 미드 갈게 샘먹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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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샘먹디 샘먹디 죽어 까비 나 근데 cc를 한 10초간 맞은 것 같아 샘먹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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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빴어 아니 자꾸 줄이 먼저 밀고 올라오니까 4대5가 계속 되네 어 어쩔 수 없지 조합 문제는 나이가 뭐 돌아다닐 수가 너무 무서워 정말 나왔다 곧 나온다 찍고 한타 걸다가 그냥 패타스나 스토코프나 줄 뭐 하나만 줄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궁 뭐가 할까요? 나 영호선만 안 터졌어도 세븐 세븐 궁 세븐 오케이 네 내꺼야 바로 그것도 내꺼야 아 아 아 제가 한두랑 레몬만 있으면 돼 죽겠다 존버하자 그냥 상체 안 밀면 되겠지 이런 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타올 금액 하는게 낫지 않을까 나 이거 한조공에 여기에 가면 이빨 망했어? 아 졸린다 졸려 어이 시시 진짜 깊게 맞다 시시 올라와 노리기고 타야돼 한 번 걸리면 죽어 이 자식아 자식이 보장보렵게 말이야 곧 내가 50번 채워서 한 번 더 유지하는 게 낫겠다 이 자식은 아크 같은 자 여기 낚시 낚시 가울아 안 온 바 쟈는 또 투 사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래로 돈 넣어볼게 타르곤 아래 분다 다 위로 간다 어 타르곤 위로 간다 어 타르곤 어 오케이 얘 넣었다 또 넣었어 넣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나 고치 나는 풀픽이긴 한데 나도 나도 린 것 같아 미쳤나? 아무것도 없다 제로 제로 쌓았니? 이루어도 될까? 좀 빠지는데 대륙 진작에 끝나지 않았어? 방금 다 쌓았다 다 타면 잡았다 이거 어 저거 잘랐다 그게 돈다 아 이거 아래로 뺀어 아래로 뺐다 지카타 없네 없네 아 야 죽네 아 구플 조수를 거기서 죽으면 나 진짜 안 찬다 이거 먹어 지카타 지카타 올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순 아 care 들 bots 입니다 지금 이거 좀 안 걸리는 상황인데 저 해주세요 저는 QQ 남 rahat QQ 내가 다루고는 원컵 낼게 나 안 믿어 좋아 좋아 쟤네 돈 된다 아 휘용 휘용 살려줘 휘용 아 막기 에이틀 심뎠 어흥 모두 가자 아니다 바톰 성체가 낫겠다 이거 패타트라 안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아? 락클롱 거의 맨은 그냥 봐봐 정기여 까비 락카 맞고 있어 들어가 들어가 구슬 나이스 구슬 위험할 것 같아 아 누구와도 되겠다 구슬 하나만 더 구슬 이거 볼까? 조금 애매해요 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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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목지! 성룡! 아... 다로곤 캐시 폈어 아 흥! 아이고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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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왔냐 다로곤만 잡으면 이겨 아퍼! 스크도 아퍼 힐러 유저가 3명이네 아... 형 타는데 욕심냈어 바로 뒤집으면 되겠는데 벤지 뒤에 있나? 벤지 뒤에 있나? 벤지 뒤에 있나? 벤지 볼까? 아! 이거 벤지 조각장 아? 어? 엘박 눌렀는데 엘박 타임 다로곤 잡아 noget 있잖아 불쌍니 예이 지뻔했잖아 저런 debris 자 자꾸 무서웠어 어.. 어.. 흐흐흥 죽어요 한 표 아깝다 한 표 아깝다